아우 많이 썼네 야 아홉 개 됐어 아홉 개 한 번 보지 숄더 구역력의 15% 30%이 되어있는 숄더 아 22성이 너무 세지 않나 21성이 없지 이거 얼마에 팔아요? 다른 거 한 번 봐볼까 21성은 사가지도 않네 아 이거 100억에 팔아 다음이 18성 쌍크데밀 2줄에 7에 30에 마려 6절에 100 얼마쯤 팔면 될 것 같은데 이게 100억이요? 11월 22일 마력한 줄에 추억도 별론데 오케이 요게 150 15 이거보다는 아래라고 봐야되지 않을까 그래도 3샵 붙어있는데 그지? 똑같은 18성이긴 한데 100... 한 25억에 올려놓고 떨고 가요 그렇게 합시다 메이커 케이프 이거보단 낮아야겠네 여기 1.5줄이긴 한데 40억 못넣어 가에 3이여가지고 45만원으로 주고 5도하갖고 제일 싸울만하네 그? 음... 얘보단 위일 것 같고 얘보다 사실 위지 옵션으로 따지면은 좀... 비슷할 것 같은데 25 사실 얘보다 살짝 좋은 느낌이긴 한데 한 35 정도 해볼까? 안 팔리면 떨구는 걸로 하자 40억 주고 사지 않았을까? 하하 나도 메이커 쇼즈 자 99초 2줄에 15% 30억 보다는 한참 아래거든 딱 요정도 느낌이긴 하지 추억 빼면은 요거보다 살짝 좋은 느낌이긴 한데 요거보다도 더 좋지 24억짜리거든 11월 27일이면 그 전에 이거보다 살짝 딸리는데 25에서 30 사이에 두면 팔리고 없다 그치 26억? 26억? 26억이 그냥 깎아다 팔거에요 더니치 팬츠 이게 옵션인 4에 64 21%에 마르크 2줄짜리 어 요느낌이긴 하다 그치? 35짜리 그래도 레전드리 그 부치가 좀 있긴 하죠 40억 이하로 가야될거 같아 40억 넘기는거 좀 우박 40억 이하로 40억 이하로 40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안 팔릴거 같은데 40 상위 18%에 18성 약간 18성이 그래도 한 5억씩 10억씩 이렇게 비싸더라구 30억 대 팔리겠는데 이거보다 좋거든 요거보다 좋아 사실 이거보다 더 좋아 18성이랑 가이도 7이거든 되게 애매하네 여기에 47억이잖아 40억씩 하라고 30억이 안 팔릴거 같은데 나는 35억쯤 하면 좋을거 같은데 18%이긴 해 사실 40억까지는 안 팔릴거 같은데 40억까지는 안 살거 같은데 37억까지 무기 기운찬 루시드 쉐이드 스테프 애매하네 팔린거 한번 보자 가격대 무지 높네 하위옵션이긴 하거든 아 근데 내꺼 매지컬작되어있는데 이추에다가 보공에 인트까지 붙어있거든 그리고 마마보 마마올스 참 힘까지 부족할거 같아서 힘24까지 발려져있는 기운찬 루시드 애쓰고 매지컬작되어있다 이게 240이네 그래도 요정돈되지않나 그치 아 내가 매지컬작도 되어있는데 마마올스 참 힘까지 부족할거 같아서 힘24까지 발려져있는 기운찬 루시드 애쓰고 매지컬작되어있다 이게 240이네 그래도 요정돈되지않나 그치 아 내가 매지컬작도 되어있는데 사실 요정도급은 되잖아 추업도 요거보다 좋고 매지컬작되어있고 266원이니까 말이야 이거 자그마치 저거보다 7이나 더 높다고 아냐아냐 내가 보기엔 이거 250억에 팔릴만해 안 팔리면 내리죠 아 나 매지컬값이 너무 아까워서 어떡했어 매지컬 안되어있다 과감히 200억 매지크라우드 얼마주고 팔까요? 4에 50 가위 3밖에 안남았어 아 뭐 35억이야 그냥 막 집어넣는거 같은데 아까부터 아니 뭐 35억이요 너가 35억 주고 이런걸 살거야 얘랑 하면은 어 막상막하라고 보는게 나을거 같은데 가위도 1밖에 차이 안남았죠 음 사실 얘랑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하다고 볼수도 있겠네 치고보면은 더 안좋을수도 있겠다 25합시다 그냥 25해놓고 떨구자 그게 제일 나을거같다 그렇지 아 대망의 타일런트 헤르메스 12성짜리 아 뭐 경쟁자금도 없네 12성 하나도 없구만 그냥 팔린거다 보자 어 있어 있어 얘보다 좋아해요 맞죠? 왜냐 마력이 95에요 마력 95 수치가 얼마나 되냐면은 잘봐 이거 인투작이잖아 자그마치 마력 8이 올랐습니다 마력 8에 럭 5 올랐어 마력 8장 입력 6에 32에 롱 20세 올 유호초 점프력까지 요거보단 상위팀은 그리고 투악마보다 자기좋아요 그리고 준수한중 966 21%에 에디 두줄같은 한줄 나 처음에 이거 에디 두줄인줄 알았잖아 두줄같은 한줄 요게 300억이야? 와 뭔데 5에 64 마력이 97이네 근데 이게 몇이지? 95점 어 이거 300억인데?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월 6일에 300억이라는거에 대해서 요거 300억인데? 다른거 모르겠다 요런느낌이긴하지 야 법사계 되게 비싸네 그러면서 200 200 어 이게 200억이네 추워먹고 작해야되고 작 200 작해야되고 추워먹고 이게 에디 업 200 300억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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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법사계도 비싸다 난 참 이게 300억이잖아 얘꺼보단 좋을수가 없어 그지? 인정 아 난 한 250억점 파는게 맞는것 같긴 한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? 얼마에 올릴까? 250은 가야될거 같아 내가 볼게 오케이 떨고낸걸로 가자 차라리 아뇨뇨뇨 300억하기에는 얘가 너무 센데 차라리 200 280억할바에 얘 주고 사는게 낫지않아 그러려면 얘랑 승부하려면 사실상 한 260정도는 해야되지 않을까 싶기도 260에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천문에서 종종 사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마력 3줄이라 그렇지 이게 120이네 운전치기 하고싶다면 135억에나 올려놓고 싶은데 올려놓고 또 떨고 놓자 자 다 팔리면 얼마정도 나오는가 아 이 캐릭터에 투자한 금액 1033억 사실상 여기서 이제 한 10% 20%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 1033억으로 250을 찍었군요 어 많이 썼네 야 1033억이면 꽤 썼어 오케이 끝